하아 한강이라 나랑 같이 나오게 줄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점프하는 거 보여줄게 점프할게 근데 이거 한강 같지가 않냐 왜 이렇게 좀 뚫린대로 보여줄게 여긴 달이 미치거든 여긴 무슨 대교인지 아냐? 한강 대교가 아니라 양아 대교야 이거 이게 보이냐? 여기 양아 대교 돼있지? 돌아와 이젠 좀 한강 같네 여기서 해야 되네 할 거면 여기가 좋네 제가 뛰는 거 보여줄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아 힘들어 아니 근데 여기는 보행로인가 봐 그래서 다닐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하면 줄넘기 아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 좀 공간이 있네 오케이